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결혼했을 땐 행복했나요? 행복하다고 생각했죠? 정말 행복한 거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죠?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멍청하죠. 네, 그렇군요. 그럼, 아들이 태어났을 땐 행복했나요? 아들? 네. 아들 이야기를 해주세요. 제 아들 이야기요? 걘는 왜 아주 그 주변에 있죠? 누구죠? 뭐예요? 나는 당신을 두려워 어두워 나는 넌 바벨께 어서와 가까이 그래, 어디서 온 건가? 난 기억은 이상 난 어두운 안개랑 미스테리 알잖아 미미와 날 봐도 절대 알 수 없지 날 봐도 절대 알 수 없지 그저 영혼인지 빛과 사이네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었나 우리의 퇴근을 다 놓지 우리의 퇴근을 다 놓지 당신이 밤에 향을 더 가까이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이럴 때 그냥 다른 아빠들처럼 다 잘된 거라고 거짓말이라도 해주는 거야. 다 잘된 거야. 고마워. 엄청 일어나자네. 나는 불길, 나는 불꽃, 나는 바벳, 난 소멸, 너희만 아파, 아파, 아파. 아파니, 너도 하지 않니? 괜찮아. 넌 필요한 경선이 아니야. 나는 꿈, 당신 소원, 가장 끔찍한 너의 암구. 넌 보다, 엄마도 좀 도와야지. 맵고. 아우, 나 불안돼! 안이 흘린다, 못 웃어라. 나는 너도 잘 아름다운 걸로. 나를 봐라, 이렇게 살아있어 난. 진심할 것 같아, 기회만 줘봐. 난 너의 흘린다, 아름다워있어. 사랑은 흘린다, 사랑은 흘린다. 이렇게 리스페레 이렇게 발휘 제네스 사랑아 내가 모르겠다. 이렇게 너의 흘린 뒤에 잊고 싶어 내 안고기해 숨어봐 소유 없어 멀리 못다 너의 절망이 날 잡아 그들 해린다 오우, 지금 집이면 열 여덟살도 못했겠어요. 그대가 다 동립한 게 아닌가 이젠 만두 안 오십니까? 안 돼 나를 만나 이렇게 살아있었나 내 걸 위한 바로 함께 날아와 나를 보도하면 모두 갈수록 사랑아 사랑아 이렇게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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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